안녕하세요. 매일 미국 주시사는남자입니다. 오늘은 2019년 12월 3일입니다. 다운은 1.07% 떨어지고 있고, 나스닥은 1.26% 떨어지네요. 폭락은 아니고... 제가 어제 폭락이라고 했다가... 폭락은 아니고 하락? 하락 정도 하고 있네요. 오늘 보니까 간단하게 한 번 봤는데... 제가 또 감기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또 이상해졌습니다. 약골이에요. 토폴리오는 이러고... 좀 떨어지는 애들이 많이 보이더라구요. 제이피모건이랑 이런 애들이 많이 올랐으니까... 인텔... 비자는 진짜 안 떨어지네... 비자 시원하게 좀 떨어졌으면 좋겠는데... 엔비디아는 워낙 많이 올라갔고... 단기간에... 이제 떨어지겠다. 델타항공... 음... 애플도 워낙 많이 올랐어야죠... 어... 괜찮은 애들이 많아 보이는데... 구독자분들이 추천해 준 종목들이... 참... 이제 좀 떨어질 때... 시원하게 잘 떨어져요... 프랭클린 리서시스 어제도 많이 떨어지더니... 오늘도 많이 떨어지네요... 음... 어떤게 또 좋으려나... 임베스코... 임베스코가 17달러를 또 깨고... 아래로 떨어지네요... 음... 겨울왕국 재미있던데... 떨어지네... 겨울왕국도... 저는 볼만 하던데... 아... 블랙록쯤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흐흐흐흐... 로키지마틴... 음... 음... 그래도 막상 막... 3-4% 뭐... 어... 여기 델타항공 있구나... 5-6%만 이렇게 떨어지는 건 별로 없고... 3% 이거 델타항공 하나 있네요... 제꺼 포트폴리오를 보면... 어... 많이 떨어져 있는 애들... 요걸로도 또 볼 수 있어요... 음... 좀... 5-5% 꽤 이제 떨어진 애들 많이 있을 것 같네... 어... 디지털 리얼티... 트러스트... 이거 저번에 샀었죠... LTC... 그래도... 미국 주식이 얼마나 많이 올랐는지... 야... 이렇게 해도... 다 풀렸어요... 존슨앤존슨... 야... 그렇게 욕하던 존슨존슨도... 올라갔고... 살 게 없네요... 오늘도... 막상 이렇게 보니까... 음... 음... 이건 제 잔고고... 없어요... 살게... 아... 이거 실시간 신청해야 되는데... 아... 이거 신청할 시간이 없어요... 게을러서 그런건지... 음... 아... 좀... 팍팍 떨어지는 건 좀 없나...? 아... 다시 또 오르네... 아... 좀 더 떨어지길 바라는데... 아... 5분만 더 기다릴까...? 5분만 더 기다렸다가... 음... 없어요... 없어요... 델타항공 밖에 없네요... 오늘... 확 떨어지는건... 델타항공 지금... DAL... 6%... 6%... 6%... 지금... 52점... 56.04... 아... 54까지 떨어졌구나... 그러면... 52.68이었으니까... 한 2%대로... 음... 많이 떨어졌네... 델타에어라인... 왜 갑자기 얘만 이렇게 확 떨어지지...? 엄청 떨어지는건 아닌데... 얘를 좀 살까요...? 배당금은 2.8% 주고... 재정상황... 당금우름... 2년간... 조금 떨어지긴 했는데... 무난하고... 역시... 배당금도... 꾸준히 올려주고 있죠... 얘는... 좋아요... 주식이... 헉... 뭐야... 얘... 왜 이렇게... 파격적으로 올려주고 있지...? 오... DAL... 델타에어라인... 어... 리포트가 없네요... 별로... 번역... 저는 영어를 못하기 때문에... 여기는... 심플리 세이프 디비던데 닷컴입니다... 제가... 답글에다가... 링크를 걸어둘게요... 승객 화물을 위한... 전기 항공 운송을 제공합니다... 에어라인과... 리피너리... 뭔 말이지...? 음... 여... 뭐... 여행사인가...? 아... 항공기... 항공기... 대한항공 같은... 그런건가 보네요... 음... 800대... 와... 에... 1924년? 조지... 아... 조지... 조지아주... 조지아주... 애틀랜타... 음... 근데 얘가... 배당금을 올려준 지 6년밖에 안됐네요... 이때는... 배당을 안줬어요... 아... 아... 이러면 또... 신뢰도가 확 떨어지지... 아... 왜 그럴까... DAL... 요걸로 한번 보고... 이거는... 패스트그래프... 어... 괜찮네요... 괜찮아요... 예... DAL... 저는 요런거... 요정도만 보고... 그냥... 아... 요즘에 너무 이것저것 많이 보니까... 어지럽기도 어지럽고... 아... 제가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아... 그래서... 이거 좀... 당분간 보지 말아야겠어... 아... 너무 많은 정보는... 저에게... 어지러움만 주는것 같습니다... Dividend닷컴도... 웬만하면... 피하고... 당분간은... 예... 심플리세이프... Dividend랑... 패스트그래프랑... 요것만 보게요... 아... 이거 너무... 너무 어지러워요... 너무 정보가 많아서... 이것만 좀 보면서... 음... 그래도 마음... 정보가 너무 많으면은... 그... 혼란만 가중되고... 별로 그렇게... 얻어가는 것도 별로 없고... 혹시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제... 구독자분들 중에서... 이게 뭐... 이거는 좀 해달라... 그러시면은... 보겠는데... 아... 좀... 어지러워서... 음... 오우... 그 사이에... 0.13... 1... 1.3... 지금 말이 왜 이렇게 안 나오냐... 1.37... 1.42... 이 정도도 아직... 폭락이라고 얘기할 수 없죠... 한... 3% 정도는 떨어져줘야... 폭락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다시 한번... 처음부터... 아... 이쯤되면 끄겠네... 구독자분들 다 이제... 종료 버튼 누르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 또 한다... 음... 없어요... 그래도... 폭 떨어지는... 별로 없고... 음... 3.84... 델타... 3.68... 크... 2.4... 2.4... BAC... BAC... BAC를... 내가... 에이... 21%나 올랐어? 와... 못 사지... 이렇게 비싸진 건 못 사져... 싸져야 사지지... 인베... 헤엑... 뭐야 인베스코... 오우... 인베스코...? 이거 뭐야... 캐터필러...? 내가 이런 애도 있었나...? 이게 근데... 조금 비싸긴 비싸다... 인베스코... 인베스코... 엄청 떨어졌네요... 아... 근데도... 이때 비하면 아직도 비싼 거구나... 내가 인베스코를 언제... 얼마에 샀더라...? 아... 이제... 좀... 평당가 오네요... 17.20인데... 16.72... 헤엑... 엄청 떨어졌다... 인베스코... 아... 배당금이 7%...? 헤엑... 얘네... 왜이러지...? 너무 이렇게 올라가면은... 좋은 건 없는 거 같아요... 인베스코... 좀 괜찮아 보이는데...? 인베스코... 음... 55만원...? 아... 인베스코 좋아보여... 또... 어디에 살 거 없나...? 오늘... 뭐... 쇼핑하는거죠...? 블랙록... 어... 더 떨어져라... 죄송합니다... 블랙록 주주분들... 없어요... 시스코도... 조금... 떨어지고... 음... 델타... 아... 오늘 살게 많네... 이 기세를 타서 좀 더... 폭락 좀 해주시지... 아... 안되겠다... 제가... 진짜 이런 적이 없었는데... 좀만 더 기다리면... 폭락이 올 거 같아서... 네... 한 5분만 있다가 다시 오겠습니다... 예... 5분이 돼서... 왔는데... 올랐네요... 전 뭐 한거죠...? 괜히... 냉장고 앞에 가서... 서슬러 거슬린 것이고... 아... 아... 없네요... 없어... 뭐... 한번만 더 보고... 자야 되겠습니다... 빨랑사고... 음... QILD도 많이 떨어지네요... 어... 개인... 개인도 많이 떨어지고... 음... 음... 아... 아까전이 기회였었는데... 아... 어...? 아... 이게 아까 걔네들이잖아... 아... 아... 인베스커도 아까전에 3%대였던 것 같은데... 아... 정말... 살게... 아... 음... 음... 인베스코... 조금 땡긴단 말이야... 블랙록도 아까전에 2%떨어졌었는데... 아... 역시... 고민하면 안돼요... 그냥 생각들때 바로 사야되는데... 괜히... 아... 괜히 망설이다가... 아... 아... 맞다... 그... T... T를 한번... 자 그랬는데... T만 한번 보고... 바로 살게요... T... 디비던드도 한번 볼까요... T... AT&T... T... 오... 얼마전에... 저번달... 거의... 두달전에 나왔었네요... 부채상환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펀더멘탈은 여전히 건실... 겐실... 음... 몇... 몇점... 65점... 배당수익률 5.5%... 와... 아... 야... 역시... 좋아요... 엘리언? 오... 엘리언... 정말 유명한 애들 아니에요... 뭐... 우리나라 삼성도... 아... 어쩌고 공격하고... 막 그랬던 애들이잖아요... 굉장히... 공격적인 애들인가봐요... 음... 뭐... 이것저것... 열심히 일하고 있다... 부채를 삭감하고 있다... 현금과... 2,500... 뭐...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런것 같고... 무료 현금으로... 지분은 1년전보다 더 높지 않다... 그런얘기야... 어... 얘네는 업데이트를 되게 자주 했나요... 배당 귀족이야 얘네? 오... 이제 곧... 킹이 되겠네... 아... 귀족이구나... 하하하하... 결론... 능동적인 대처를 위해 많은 과감한 조치를 했습니다... 아... 음... 배당투자는 3점이네요... 중요한 부분은... 수용해야 합니다... 뭐... 그런 수용은 다 해야죠... 뭐... 주식하는데 뭐... 오... 근데도... 아직도 얘네는... 저평가 구간이에요... 티가 엄청 올랐는데... 얘네가... 올랐는데도... 아직도... 이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 주가가... 이제 막... 적정선을 달려가는 것 같네요... 여기서는 뭐... 위를... 예... 왜... 왜... 1점 위기야... 하하하하... 뭔가... 안맞아... 음... 티가... 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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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티엔티... 티... 티가... 최근에 많이 올랐죠... 1년 넣고... 아... 많이 올랐어요... 대비하면... 어... 10% 정도 올랐구나... 10%... 저도 티가 있죠... 티가 있는데... 잘 샀어요... 16%나 올랐어요... 저... 왜 이렇게 많이 올랐지... 음... 뭐... 다시 또 떨어질 수도 있겠죠... 괜찮네요... 지금 가격은... 요... 평가수... 요걸로는 봤을때는... 음... 근데 저는 오늘은... 저거 말고... 음... 구독자분이 추천해 주신 것들 중에서... 시원하게 떨어지는... 인베스코나 하나 더 사야 되겠어요... 인베스코... 아... 이거... 꼭 시댄탈... 또 떨어지네... 여기... 살만한 애들이 많은데... 너무 많이 떨어지니까... 고민되네요... 제가 이 캐터필러랑 뉴코를 몰라서 뭔지... 서비스... 코퍼레이션... 인터내셔널... 이것도 몰라서... 이건 못 들어가겠고... 프랭클린 리소시스는 어제 산거잖아요... 음... 인베스코 하나 사고... 인베스코 오늘 잘 떨어지니까... 인베스코 하나... 그리고... 음... 또 많이 떨어진게... 또 많이 떨어진게... 델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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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사죠... 인베스코 랑 델타 랑 싸면 되겠네요... 인베스코... 델타... 주식... 주문... 인베스코 랑... 델타의 하나... DAL이죠... 델타... 요거... 하나 사고... 일단은 55로 걸어놓고... 두개 사죠 뭐... 두개... 음... 54.91에 사졌구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인베스코 였죠... 인베스코... 인베스코... 야... 어딨냐... 너무 많아갖고... 인베스코... 인베스코... 인베스코는... 한... 여덟개... 여덟개 사면은... 86에 48... 7... 7... 6... 42... 12... 7... 아 뭐야 뭐야... 17로 넣고... 7개... 7개 사죠 뭐... 사지겠죠... 16.82에 사졌어요... 16.82에 인베스코 샀고... 델타는... 54.91에 두개 샀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상하겠습니다... 옥수수수... 소설의 produção... 200. aussi grasp… 아니 homepage... 한 내용은... 일원 커요...